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 한 곳이 또 파산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미 당국은 파산한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본사가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틀 만으로 불안감이 커진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자산 규모 146조 원, 파산 규모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미국 역대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파산한 두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고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은 은행이 낸 수수료로 조성된 예금 보험기금으로 충당하고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연준이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유동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의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은행 파산 사태는 초고속 금리 인상의 결과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은행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시 빅스텝을 시사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중소은행들은 추가 도산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 후폭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SBS 김윤수입니다.